제 노래를 못하고 풍문으로 들었소 내게도 사랑이 가게에 올려가지고 병원에서 나왔어요 이거 튜닝 해보는 거에요 형님 그래서 나오는 노래 중에서 히트곡 남자의 인생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남자의 인생도 신곡의 취미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정취면으로 여러분한테 인사드리는 인기가 수청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욱을 신청해 버리세요 고맙습니다 아멘 백길 무려 지로로 가는 길에 빌딩 사이 천연목을 가슴을 잔답게 하네 황사거리에서 봉촌도까지 천철을 그어 갈아타고 지친 하루 눈은 감고 귀는 안 뜨고 졸면서 침해놨다 아버지야 그리로운 그리로운 남자들 인생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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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저녁 사는 것이 똑같은 하루하루 추리금하고 태리금하고 그리고 길대주 한잔 홍대에서 버스 타고 쌍둥동까지 비서 아홉 정거장은 운좋으면 앉아가고 아니면서도 지쳐서 집에 갔다 아홉 정거장은 운좋으면 그리로운 남자 계획세 그리로운 남자 계획세 아홉 정거장은 운좋으면 아홉 정거장은 운좋으면 아홉 정거장은 운좋으면 지금 그냥 갔다가는 여기서 한 대씩만 가더라도 한 200분이 넘지 않으신데 지금 200대마저 그죠? 다음에 정식은가 제가 초대돼서 초대문을 만들어야 되고요 사실상 이 정도가 이렇게 사이도 보고 코미디도 없고 창작하고 전체적으로 연예인들이 우적이 없어요 이게 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예인들이 자기 그게 굉장히 심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싱글라고 하는거니까 이동표씨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오고 그럽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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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나는 오늘, 나는 오늘, 저 달이 날 소개해 주니 나는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오늘, 손목을 잡고 가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흐림은 어디 가고 남아올라 이 수렌th저저 달빛에 젖어져 밤새도록, 남이 무력 almight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